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지명이 되자마자 공영방송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말을 했죠.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입니다. MBC 기자 출신에 대전 MBC 사장까지 역임했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2년 전 MBC의 부분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해서 MBC에 있을 때부터 민주노총 산하 노조와는 상당히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정수장학회가 당초 목적대로 장학사업에 쓰기 위해서 MBC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불법적인 답도 아니고 이때 이 매각 시도가 사실은 박근혜 후보를 도우려는 거라는 의심도 당시에 있었죠.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에 영입이 된 뒤 2021년 윤석열 캠프의 언론특보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나 언론 노조의 공개적인 항의 등으로 약 일주일 만에 해축이 됐는데요. 그래도 한 달 뒤에 시민사회 대변인으로 돌아오면서 윤 후보로부터 상당히 신인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방송 장학과 민영화를 추진할 거라는 게 MBC 언론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번 키워드, 사퇴 이틀 만에입니다. 오늘 이진숙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개혁신당의 입장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바로 후임 방통위원장 누가 지명될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유력하다고 소문이 돌았죠. 소문이 돌았죠.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저의 첫 반응은 설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 인사의 특징은 설마 하면 꼭 그 인사가 진짜로 후보로 지명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발표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센 논란이 예상되던 후보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후보 발표되자마자 내놓은 공식 발언 내용도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이른바 좀 도발적으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면 큰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물론 방통위원장은 국회 동의 절차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되더라도 또 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방통위원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달마다 이렇게 교체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해 보입니다. 김유정 위원님, 문제가 많다고 야권에서 주장을 하는데 어떤 게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까? 일단은 총선 후에 지금 첫 장관급 3명에 대한 개각이 있었는데 헌경부 장관도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급했나 또 김홍일 위원장 금방 탄핵 안 내니까 또 소위 먹튀해버린 것도 상당히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심각하다, 정파성이 너무 뚜렷한 사람 아닙니까? 더군다나 2022년에는 광역단체장 선거까지 나가려고 했던 컷오프는 됐습니다만 그랬던 인물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력 등을 보더라도 2012년 MBC 파업할 때 노조 탄압으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고요 또 아까 방송 나왔습니다만 민영아 모의 의혹도 있고요, 여전히 세월호 오보도 있고요 지금 장관급 인선을 비서실장이 소개를 하는데 6분 동안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 오만한 태도 하며 마치 국민의힘 이번 7.23 전당대에 출마한 출정 인사 같더라고요 이미 MBC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듯한 태도를 벌써 보이고 있잖아요 인사청문회도 아직 날짜도 안 정해진 마당이 오늘 지명받은 방통위원장 후보의 지명자의 태도가 저런 오만한 태도면 이거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대통령의 이런 모습 때문에 대결과 갈등의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고밖에 규정할 수 없는데 대통령은 자꾸 여야를 보고 싸우지 말라고 본인의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동관 위원장이 한 가지 바른 말은 하고 간 것 같아요 제가 사라지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또 나올 거다 했는데 맞는 얘기예요 김홍일 위원장이었죠 이제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파출소 피해라다 경찰서 만난 격인데 3개월이었죠 이동관 위원장 그리고 6개월이 김홍일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임기가 그랬는데 이제 그럼 369로 나갑니까 저는 9개월이 아니고 9일이다 9일이면 끝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김홍일 위원장 사퇴 이틀 만에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이걸 그대로 묵과할 수 있을까요 네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는 인사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적을 저는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도 여권에서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무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도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아마 정치 참여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직해져야죠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라크의 그때 당시로는 여기자가 정궁기자로 간 아주 특이한 경력에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90년대에 말씀하신 거죠 현장에서 직접 송출을 한 기사를 본 그런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죠 그리고 방송사인 MBC에서 평생을 일하면서 지방 대전 MBC 사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방송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도 드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장을 마치고 나와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정치 참여를 했다는 것을 두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분이 적임자가 아니라 지금 공자님이 와도요 민주당과 똑같이 또 탄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그 앞에 있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과연 어떤 위법행위를 위해서 탄핵 소출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이분이 방송사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 소출 발휘라고 탄핵 소출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그대로 자리에 있었으면 민주당은 의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적 3분의 1이 탄핵 소출 발휘하고 그리고 나중에 국회에서 탄핵 제적 과반수가 출석에서 출석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탄핵 소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퇴도 못하고 업무 진행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영방송의 지금 당장에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임원이 바뀌는데 그 임원 바뀌는 제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상당 기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출이 기각이 되든 말든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이렇게 해서 국정수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탄핵 소출인데 아니 다음에 공자님이 온다고 그러면 탄핵 소출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6일이라고 했잖아요 공자님을 보내보세요 공자님을 아마 좀 있으면 적절한 후보를 보내보세요 6일이 지나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또 탄핵 소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거죠 정리해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윤재관 의원님 짧게 부탁을 드립니다 방통위 설치법은 5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해도 정부 여당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2명으로 계속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번까지 했으면 이제 고쳐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국정운영을 제대로 바꿔야 될 텐데 다시 또 편법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만드는 기술자라는 사람을 다시 앉혔으니 MBC의 경영진들을 결제할 거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차시킬 거고 그리고 또 시장이 내놔서 MBC를 완전히 민영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2인 체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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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